혈청역학 연구에 대한 것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7,500명 정도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임상 연구 자료가 미국의학협회지에 나온 논문이 있어서 그걸 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혈청역학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불거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해봤더니 인구 집단 중에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유병률이 2 내지 3%다 따라서 앞으로 이 팬데믹의 두 번째 큰 유행이 올 수도 있겠다 아직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계속 가을에 큰 유행이 있을 거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크게 유행했지만 사실 실제 감염자 수는 PCR로 확진된 환자 수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는 얘기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 피라미드가 코로나19 전 환자라고 보면 제일 밑에 무증상 감염, 경증 감염, 중등증 감염, 중증 감염 제일 위에 사망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무증상부터 사망자까지 전 환자를 PCR 확산하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 확진 키트도 부족하고 초기에는 중증 환자만 병원에 오기 때문에 이 규모 확인이 초기에는 중증 환자 위주로 되고 무증상 감염의 규모를 알기가 힘듭니다 많은 나라들이 진단 키트를 초기에 부족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PCR 확진 검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 수, 감염자 수 규모는 초기에는 이렇게 중증 감염, 폐렴 환자나 사망자 위주로 집계가 되겠죠 중국 우한의 경우에 초기에 그랬습니다 폐렴 환자와 사망자 사실 병원에 입원도 다 못 시키고 실제는 폐렴 환자도 다 검사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환자의 아주 극소수만 PCR 확진이 되고 또 중증 환자에서 사망자 확진만 되다 보니까 치명률도 높죠 상대적으로 분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중에 사망자는 크게 보이고 그래서 PCR 검사가 확대가 되면 중증 환자들도 진단할 수가 있겠죠 사례 정의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사망률은 낮아지고 전체 환자 수 집계는 좀 더 실제 감염자 수에 준하는 그래서 감염자라는 것은 무증상, 유증상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가 PCR로 확진된 환자라는 것은 병원에 와서 또 보건소에 와서 사례 정의에 맞아서 PCR 확진 검사에서 양성 나왔을 때 확진 환자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PCR이 고급이 원활해지고 또 역학조사라든지 집단 발생의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도 일부 지키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천지 환자들 유증상자 31번을 비롯해서 유증상자 검사하고 또 노출자 중에 무증상자도 PCR 확진하게 되고 또 콜센터라든지 여러 집단 발생해서 확진자 말고 거기에 노출자들도 검사하면서 증상은 없는데 PCR 양성인 무증상 감염자도 직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 환자 수가 실제 감염자 수에 근접하게 되고 또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무증상 감염의 전모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PCR 가지고는 모든 국민을 검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증상 감염에 대한 규모를 한국에서 PCR이 많이 사용되고 확진 검사 많이 했으니까 한국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외국의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 만 700명 중에 무증상이 정확히 현 시점에서 몇 퍼센트인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수주 전에 한 20% 정도가 무증상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또 여러 최근에 연구를 보면 코로나19 들어왔을 때 최대 80%까지 무증상 감염이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수면 밑에 무증상 환자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20 내지 80% 정도다 이것도 지금 확실치가 않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전체 감염자 규모를 무증상 유증상을 다 포함한 감염자를 알기 위해서는 혈청 역학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피라미드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 1주 정도부터 항체가 생겨서 처음에 IgM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IgG가 2주, 3주이면 거의 대부분 생깁니다 거의 90% 이상이 생기고 지나면 IgM은 사라지고 IgG는 상당 기간 남게 되죠 그래서 이 혈청 역학이라는 것은 증상 시작에서 2, 3주 뒤에 회복기 입원 말이거나 태어나고 나서 이 시점에서 혈액을 체혈해서 항체를 조사하면 이 사람이 과연 감염이 됐었느냐 무증상이나 유증상이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청 역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WHO에서도 혈청 역학 연구에 대한 프로토콜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 역학이라는 것은 코로나19 환자 전체 감염자 환자라는 것은 아파서 입원한 사람은 환자라고 하고 patient 감염자는 infectious 증상이 있든 없든 유증상, 무증상을 다 포함한 감염자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infection이라는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청 역학, 세로이프 데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큰 원으로 전체 인구 집단이라고 보면 그중에 우리가 열나고 기침하고 증상이 있어서 PCR을 확진하면 그중에 일부가 되겠죠 우리는 이 일부만 알고 실제 확진자를 포함한 전체 감염자는 우리 모르는 거죠 감염자는 유증상, 무증상인데 확진자가 전체 감염자를 대표는 하지는 않거든요 인구 집단의 얼마가 감염자인지를 우리가 가늠하는 것이 혈청 역학인데 그러니까 대구 인구가 240만이면 240만을 다 혈액 채혈해서 항체 IGM을 검사하면 알겠지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비용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효율성이 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 일부 대표성 있는 연령성별 인구 집단을 대표하는 여론조사 하듯이 채혈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진자는 지금 RT-PCR로 하는 거고 감염자는 IgG, IgM 항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청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혈청 역학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자료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일부는 논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네덜란드에서 4월 16일 날 헌혈을 위해서 혈액을 기증한 혈액은행에서 항체 검사를 했더니 3%다 18세에서 20세 사이에는 3.6%로 상대를 높다 3%도 아마 이런 자료들이 WHO에서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4월 20일 날 짧은 논문에서 중국 우한에서는 10%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우한은 유행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도시를 락다운, 봉쇄할 정도로 많았는데도 10% 정도 나왔고요 미국 산타클라라는 제가 지난주에 논문에서 2.49% 내지 4.16%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PCR 확진자의 50배 내지 80%다 80배다 적어도 50배 정도 된다 적어도 4월 1일 날이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게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에서는 4.1%다 그 다음에 2, 3일 전에 뉴욕주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행이 크고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가 뉴욕시와 뉴욕 스테이트 주입니다 여기 보면 뉴욕시가 유행의 중심인데 21.2% 상당히 높죠 롱아일랜드 16.7% 웨스트체스터시라든지 11.7% 기타 농촌 생간을 포함한 기타 지역은 3.6%로 낮죠 이게 혈청 역학 결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유행이 커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군집 면역 60 내지 70%는 탁 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또 큰 유행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구가 지금 7천 명 정도 못 미치는 환자인데 대구에 혈청 역학을 한다고 보면 대구가 우리가 환자도 많고 희생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집단 면역 생기지 않았을까 또 유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혈청 역학을 좀 해석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죠 대구시의 인구가 243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확진자는 6,846명이니까 0.28%예요 0.3%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유행이 크고 환자가 많이 생기고 의료 시스템 붕괴됐는데도 PCR 확진자 수는 0.3%밖에 안 된다 의아하죠 실제 증상이 없는 환자나 증상이 있지만 확진 안 받은 사람 상당히 많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항체 검사를 이용한 감염자 전체 규모를 대구시에서 해봐야 되는 거죠 대구시 전수 240만 명이 아니라 지역 성별 연령군별로 이렇게 샘플을 해서 그것이 천 명이 됐든 이천 명이 됐든 대표성 있는 샘플을 모아서 체혈을 해서 항체 검사를 해본다면 만약 미국 LA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최소 50배 이상이다 50배를 곱해주면 0.28에 0.50배를 곱해보면 14%입니다 그렇게 해도 부진 면역에는 상당히 미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걸 러프하게 도입해서 본다면 대구에서도 제2차 유행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대구시 대상으로 혈총 역학을 해봐야 정확하게 규모를 알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애국자료를 가지고 대입을 한 것뿐이기 때문이죠 집단 면역이 허드 인묘이티 50%, 70%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집단 면역의 그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인구 집단 중에 얼마 이상의 감염이 내서 항체가 있어서 그게 중앙항체로 방어가 되면 유행이 안 생긴다 하는 최대 퍼센트 집단 면역의 역치 인구 집단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있어야 유행이 소멸되고 안 올까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 보면 행축은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 R럿입니다 그다음에 종축은 집단 면역 역치 퍼센트입니다 인구 집단 중에 몇 퍼센트가 항체가 있어야 되느냐 방어항체가 있어야 되느냐 한 건데 지금 보면 이 R럿이 이 집단 면역 역치 계산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R럿 마이너스 1 나누기 R럿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코로나19의 R럿을 2 내지 3이다라고 보면 2인 경우는 50%고 3인 경우는 67%입니다 2.5 내지 3.5라는 자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대부분의 60 내지 70%가 걸려야 이게 유행이 종식된다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물론 전제조건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중앙항체 방황항체가 생겨야 된다 재감염이 안 되는 항체가 생겨야 된다 그것이 장기간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홍역 같은 경우는 95%라는 집단 면역 역치가 있거든요 95% 이상 면역이 있어야 홍역이 유행 안 한다 상당히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집단 면역 역치가 높습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금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또는 수도권 이런 데서 지금 혈축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환자는 급격하게 줄어서 소강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을 대유행에 대비해서 지금 일종의 휴직이 인터미션 막간인데 이때 이런 연구를 해서 사이언스에 근거한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로 일단은 집단 면역 또는 혈축력 역학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